서울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에서도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입니다. 수업 도중 A군이 B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오면서 A군은 교실에서 분리됐습니다. B교사는 가슴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생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교사가 A군에게 폭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도 A군의 특정 행동을 제시하던 과정에서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습니다. B교사는 그동안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교사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고 매우 괴롭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상담 도중 선생님 맞짱 드실래요? 제가 이겨요? 라고 말하거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 위원인 거 알죠? 라고 협박한 학부모까지 한 웹사이트에 올라온 교권 침해 사례입니다. 교사들이 직접 겪었거나 보고들은 악성 민원 사례를 공개한 건데 학부모가 모닝콜을 요구하거나 결석을 한 뒤 출석으로 바꿔달라 또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항의하는 사례도 많아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사흘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 사례는 1600건이 넘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미투운동에 나선 겁니다. 이런 악성 민원은 결국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교사노조는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1200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도 잦은 데다 학부모의 주장에만 의존해 경찰 수사를 받다 보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리적인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호소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신의 아이만을 특별 대우해달라는 요구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담임교사 잘못이라는 비난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교사들이 스스로 조사한 학부모 악성 민원 실태는 그 정도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오히려 학생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는 국회의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사실 법적 보호장치는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등재하는 교원지휘법 개정안. 아동학대 수사에 앞서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입법이 또다시 여야 신경전, 진영 갈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